아 내기로.. 혹시 저도 내기 이기면은 저도 해주시나요? 장건 플러스 모든 리액션 어때요? 대신 장건 상제 없이 상제 없이 장건 10억치 까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리액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기면은 한양의 홍복을 제가 써달라는 대로 써주세요. 저 춤추는 솜씨를 봐서는 저분 절대 절대 티어가 낮은 분이 아니에요. 이런 여유를 못 뿌리거든? 티어 낮으면 최소 실버 골드 최소 어 무빙좀 하시는데? 하하 C.. 나 CS 턱에 구멍떨렸냐 하하 C..ㅅㅅ.. 하하 하하 으 으 으 으 오케이 집 가세요 안 가시면 죽습니다 안 가세요 아이 큐가 안맞았다 아 파이팅 파이팅 아 이거 왜 무리를 걷는 자야 아 잠깐만 아 잠시만 이거 뭐야 아 특성 하나 없이 하겠습니다 그냥 저번 아이디받고 다시는 까불지 않게 아이 그런거 안하죠 저는 이제 막 그렇게 막 자존심에 스크래치 내는거 안해요 기분 더러운걸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람선 님 너무 예뻐요 저랑 사귀어 주세요 그 다음에 나 그거야겠다 성에다가 개 오글거리는 문구들 막 써놔야겠다 막 뭐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은 바뀌었고 이런거 다 써놔야겠다 거상은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니까 어 그런것도 하고 네 이런거 아 거품스틱하긴 하기에 어 기립교 2등 아 2천원 감사합니다 고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방 맞기 전까지는 오오오 길교이든 로빙이 살아있어 야 잘하시는데 원래 티어가 어디실까 잘 가시고 나 가 아하하하 아 아 옛날에 인터넷 소설 여깄다 야 이거 하자 내 인생이 10이면 한설도 10이야 내 인생이 100이면 한설도 100이야 강은찬 빼기 한사라면 아무도 남는게 없어 그래서 난 걔가 전부야 그래서 심장이 아파요 아파 죽겠어요 람선 해주세요 너밖에 없어서 람선을 사랑하는거 아니야 널 사랑하다 보니 너밖에 없더라 이거 이거 마을 안내문 트위치 유튜브 람선 아니면 가주세요 아까 아까 그 뭐였지 인터넷 명언 내 인생이 10이면 10이면 람선도 10이야 내 인생이 100이면 람선도 100이야 내 인생이 내 인생이 1000이면 이 분 아이디 뭐야 잠깐 삼성떼면 삼성떼기 람선이면 아무것도 남는게 없어 그래서 그래서 난 람선이 무슨 꺾인 20대여 충격적이라고 아니 왜 띄어쓰기도 해야겠다 띄어쓰기도 하고 이렇게 아 Energ오 이거 이거 이제...